지난해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자택화재로 탄 지폐 1910만원을 새 돈으로 돌려받았습니다. 전남에 사는 홍모씨 역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습기로 부패한 지폐 1548만원을 정상지폐로 바꿨습니다. 지폐가 손상됐더라도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교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새 돈으로 바꿔주고 남은 손상화폐는 폐기처분하는데 지난해 이렇게 폐기된 손상화폐는 4억 8천만장, 무려 3조 8,800억원이 넘습니다. 이 가운데 지폐는 3조 8,700억원, 동전은 79억원어치가 각각 폐기됐습니다. 재작년 폐기된 손상화폐의 액면가보다 50% 가까이 늘어난 건데 코로나 사태로 줄었던 대면 상거래가 점차 회복됐고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5만원권의 유통수명이 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. 또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환수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도 있었습니다. 한은에 따르면 손상화폐를 전부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을 경우 415km 길이의 경부고속도로를 76차례나 왕복할 수 있고 위로 쌓을 경우에는 해발고도 8,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산의 16배에 달합니다. 한은은 지난해 손상화폐를 대부분 소각 방식으로 폐기했으나 현대미술 작가의 요청을 받고 작품 재료용으로 잘게 자른 지폐를 지원하는 등 일부 재활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. 한은 측은 손상화폐를 콘크리트 보강제의 재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